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밖에 알바를 구한다고 써있어서 들어왔어요. 아, 그러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땡구라고 합니다.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처음이에요. 흠. 처음이라도 괜찮아요.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바쁠 때는 엄청 바쁘니까 일단 그 점 알아두시고요.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마침 지금은 안 바쁘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항상 청결해야 해요. 구석구석 유심히 살펴보다가 지저분한 게 눈에 띄면 얼른 닦아야 해요. 아, 그리고 손은 수시로 씻으세요. 평소에도 손 자주 씻으시죠? 평소에요? 글쎄요. 여기 제가 손 씻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? 땡구 씨,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예? 저기, 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. 예? 하하하하! 땡구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. 마음에 들어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, 전 지금 잠깐 간단한 사물 좀 볼 테니까 카운터 잠깐 봐주세요. 아, 예? 어려울 거 없겠죠, 뭐. 안녕하세요. 주문하시겠어요? 피스타치오 아몬드 사이즈 제일 큰 걸로 하나 주세요. 아, 피... 뭐라고요? 피스타치오 아몬드요. 어... 내가 글 읽는 속도가 좀 느린데... 피... 피... 아, 종류점도 왜 이렇게 많아... 주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피스타치오 아몬드 제일 큰 거라고 하셨죠? 네. 자, 여기 있습니다. 다른 것도 원하시는 거 없나요? 네,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가격은 6,000원입니다. 네, 6,000원 받았습니다. 현금 영수증 필요하시나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땡구 씨, 잘 보고 배우세요. 다음 손님 주문 받겠습니다. 아이고,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셨어요? 네, 항상 잘 지내요. 혹시 머리 새로 하셨어요? 아, 네. 오늘 했어요. 어때요?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. 엄청 잘 어울려요.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. 한 40대쯤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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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, 농담도 잘 하시네요. 정말이에요.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친절하셔. 아이스크림은 뭘로 드릴까요? 아, 바닐라 맛 중간 사이즈 하나랑요. 체리 맛 작은 걸로 하나 주세요. 바닐라 맛 중간 사이즈 하나랑 체리 맛 작은 사이즈 하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? 네. 두 개 합해서 9,000원입니다. 네, 카드 받았습니다. 여기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기분 좋게 왔다 합니다. 네, 또 오세요. 보셨죠? 손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나중에 손님이 좀 더 자주 찾아오시고요. 그러면 저희 매상도 오르죠. 방금 하신 것처럼 하면 되죠? 예, 그렇죠. 저기 손님이 들어오시네요. 얼마나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머리 새로 하셨어요?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. 한 40대쯤? 하! 예? 정말이에요? 저요. 내일 군대 입대하려고 머리 깎았거든요? 아... 기분 전환 좀 하러 왔는데 진짜... 에씨... 잉? 아이고야... ledge... 좀... 가다... 더 ... 여러 kijken... 어기고... 어기고... 캔리 post